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긴급사용 승인에 대해 좀 더 공부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노코박스는 긴급사용 승인 일정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에 나온 뉴스기사에는 11월에 상용화되나 기대감을 표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상용화가 빨라진 근거로는 베트남 정부가 심사를 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의약품 허가 심사 절차가 단축되는 것이죠. 나노코박스는 행정 절차도 간소화되고 긴급사용 승인도 밟고 있기 때문에 심사 진행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FDA의 긴급사용 승인과 정식 허가에 대해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긴급사용 승인은 현재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을 때 긴급하게 승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미 백신이나 치료제가 존재한다면 긴급사용 승인은 필요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백신이 충분히 보급된 미국은 이제 긴급사용 승인이 아닌 정식 허가로 백신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긴급사용 승인은 정말 위기의 순간 그 잠깐의 기간 동안 작동하는 제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개발 속도가 빠른 제약사들은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찰나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앞으로 정식 허가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FDA부터 시작해서 점차 그 기회의 문은 닫히고 있고요. 막차를 탄 백신들이 아슬아슬하게 결승지점을 돌파하려고 막판 스퍼트를 뛰고 있습니다. 노바백스와 나노코박스도 그런 백신 중 하나고요. 현재 나노코박스는 베트남에서 긴급사용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막판 스퍼트는 마지막에 속도를 높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결승선을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죠. 결승선을 통과한 뒤에도 힘이 남는다면 페이스 조절에 실패한 것이니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띄워야 하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육상 세계신기록을 달성한 선수들을 분석했는데요. 66명이 마지막 바퀴에서 가장 빠르거나 두 번째로 빠른 속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젖먹던 힘까지 다 분출하면서 달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계신기록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선수들 66명이 세계신기록을 세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막판 스퍼트는 의미가 있어 보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노제는 굉장히 빠릅니다. 보안자료 요청이 나오고 곧장 제출했다는 뉴스 기사가 나오기도 했으니까 말이죠. 정리하면서 현재 나노코박스의 관점에서 백신 시장을 바라보면요. 베트남, WHO, FDA 등 심사기관의 정식허가 기준이 높아지기 전에 빠르게 결승지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경쟁백신들보다 빠르게 출시되어야 시장을 가져갈 수 있죠. 한시가 급하죠. 이런 관점에서 현재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백신 후보물질이 있다면 계속 임상시험을 진행할지 고민해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인 임상이 끝날 때쯤엔 허가의 기준은 높아질 테고 이미 경쟁백신들이 많이 출시될 테니까 말이죠. 다시 뉴스 기사로 돌아와서요. 긴급사용 승인은 정식허가와 다르게 급하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제대로 된 임상시험의 데이터가 완전하게 갖춰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잠재적인 혜택이 잠재적인 위험보다 큰 경우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아직 데이터를 전부 알지는 못하지만 리스크보다 이익이 크다고 예측이 되면 일단 승인부터 내려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사 기준의 허들이 정식허가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약사에게는 기회인 것이죠. 반면에 여유가 생겨 심사 기준의 허들이 높아진 정식허가는 이제 굉장히 기준이 깐깐해집니다. 안전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불순물도 없어야 하고 반드시 효능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는 잘 통제된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임상시험이 잘 통제되지 않았다면 이것도 정식허가를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고 심사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식허가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굉장히 방대하고 심사도 수개월이 걸립니다. 기준이 까다로워진 건 추적관찰 자료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FDA는 긴급사용 승인의 경우 최소 2개월 이상이면 OK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식허가의 경우에는 이제 최소 6개월 이상의 추적관찰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간상으로도 4개월이 더 연장된 것이죠. 정식허가 자료를 모으려면 4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모으는데 시간이 더 걸리면 그만큼 심사도 더 걸린다는 소리죠. 그리고 FDA는 CMC 자료도 더욱 세부적인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정식허가는 긴급사용 승인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화이자는 FDA로부터 정식허가를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해진 기준을 통과한 이점은 무엇일까요? 정식허가가 될 경우 오프라벨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사용 승인 대상이 아닌 12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도 허가 외 사용으로 접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의 혈통으로 치면 정식허가라는 적장자가 등장하게 되니까 긴급사용 승인 백신들을 제한시키고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정식허가와 맞서려면 똑같이 정식허가를 받은 백신이어야 경쟁이 성립한다는 것이죠. 영국도 아스트라제네카를 외면하고 화이자를 선택한 걸 보면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긴급사용 승인 받은 백신들도 정식허가를 받은 화이자와 싸움이 안 되는데 앞으로 후속으로 진입하려는 백신들은 더욱 싸움이 안 되겠죠. 후속 백신들은 반드시 정식허가를 받아야 화이자와 겨뤄볼 만한 최소한의 자격은 갖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백신의 자격에서 급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만큼 FDA 정식허가는 강력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선진국에서의 이야기고요. 나노코박스는 그 다음 국가들에 보급할 예정인데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의 리그가 있습니다. 나노코박스는 해당 리그에서는 빠른 편이라고 볼 수 있죠. 현재 베트남의 사항만 봐도 호치민씨가 락다운입니다. 백신을 접종하면 되지 않느냐? 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긴급사용 승인 받은 백신이 시장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상태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정식허가가 문제가 아니라 백신이 긴급사용 승인이라도 나오면 곧장 쓰일 곳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노코박스가 베트남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으면 엄청난 수요의 혜택을 곧장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노제는 베트남 정식허가와 WHO 정식허가도 도전할 예정입니다. 다시 뉴스기사로 돌아와서 긴급사용 승인은 복원위기 상황이 종료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정식허가는 말 그대로 정식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기간에 상관없이 쭉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얀센 백신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사용할 수 없는데요. 정식허가를 받은 화이자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독감처럼 계절마다 유행하게 되면요. 매년 우리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화이자는 그때마다 떼돈을 벌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긴급사용 승인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정식허가와도 비교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